음악 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재 멘토입니다. 오늘도 많은 종목들이 급등 나오고 많은 종목들이 급락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야할 길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체크해보면 답이 나오겠죠. 도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면서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먼저 오늘은 해외부터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오존스 지수가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죠. 저점을 무너뜨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지금 빨간선 밑으로 무너지고 있는 게 확인이 될 겁니다. 여기가 34,000포인트가 되는데요. 이걸 무너뜨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담방송 보시다 보면 많이 아셨을 거예요. 이거 무너뜨렸다라는 것은 결국 추가 아락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다오존스는 지금 더 밀릴 가능성이 놓여졌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뭐 나스닥, S&P 반도체 할 것 없이 다 빠지고 있다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상해 그리고 항생 전부 다 밀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죠. 니케이도 저점을 무너뜨렸고요. 그러면 오늘 우리나라 지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증시를 빠뜨리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역시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일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오늘 지금 영상을 찍고 있지만 속보로는 계속해서 많은 속보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침공을 개시했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게 되고 폭격을 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우크라이나가 계엄령을 발령했다. 이렇게 발포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게 되고 그리고 뭐 UN에서는 또 함부로 공격하지 마라라는 제재도 가하게 되고 그래서 오늘 밤을 기점을 해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전망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고 있는 관계인 것 같습니다. 전쟁이 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하면은 지수가 좀 극악무도하게 빠질 겁니다. 전쟁 위협은요. 상당히 많이 빠지게 돼요. 우리 그 9.11 테러 있었을 때도 미국 증시가 완전 폭삭 내려앉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나라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엄청나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요. 기업들은 그렇게까지 안 좋은 상황이 온 건 해요. 전쟁 위협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기업은 주가가 계속 운영을 하고 있을 것이고 주가만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좋은 기업을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 기회가 아니라 이렇게 우려 때문에 있을 때가 기회가 아니라 우려가 현실로 발생이 됐을 때가 기회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어쨌든 저는 지금의 위기 상황이 아니라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라고 계속해서 언급해드리고 있는 부분이고 지금 사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저는 거기에는 동참을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충분히 기다렸다가 아래쪽으로 내려오게 되면 충격이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매수에 나서야 된다. 그래서 지금 만약 전쟁 위협으로 인해서 2000포인트, 2400포인트나 2200포인트 또는 깊게 빠져서 2000까지 밀린다고 한다면 저는 지난 코로나 때처럼 여기처럼 매수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 매수를 관점으로 보는 타이밍을 잡는 게 좋고요. 물론 여기서가 저점이 아니고 1600, 1500까지 밀렸다고 올라올지도 모르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런 말 들어보셨죠? 지금부터 분할 매수하면 돈 번다. 그런 느낌이에요. 2000포인트나 2200포인트 많이 빠졌을 때부터 분할 매수하면 기다렸을 때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참고해서 지금 대응하는 게 좋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오히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은 시장이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뭔가를 하기 위해서 서두를 이유까지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는 전쟁 위협성 때문에 사실은 전쟁 위협이 없어지고 사라진다고 하더라도 유가라고 하던가 천연가스 가격이 폭등해가지고 그게 쉽게 빠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인플레이션을 가속화시키겠죠? 그러면 또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 동결했거든요. 근데 그 동결한 내용 때문에 아마 미국이 만약에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4월이나 5월부터는 금리를 가파르게 추격하면서 따라가야 될지도 몰라요. 그러면 오히려 가계부채 1892도나 되는 그 가계부채가 터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어떻게 관리될 것인가에 대한 문제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네요. 자, 이제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급등 나오는 기업들은 굉장히 이렇게 많이 보여지는데 대부분 다 비료, 사료, 그리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자재, 에너지 관련주들이 급등 나오고 있어요. 대성에너지, 중앙에너비스, 큐로홀딩스까지 이렇게 3기업이 상한가에 들어간 게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10% 이상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도 사료, 부태서, 도시가스, 팜스토리 등등 식자재 관련주들도 조금 올라오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국 석유도 보이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뿐만 아니라 전쟁 관련 위협이 되면은 항상 빅텍, 스펙코 이런 것들, 방산주도 급등 나오는데요. 이런 쪽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점이 포인트지 않을까 싶네요.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도 꽤나 많죠. 아무래도 증시가 밀리니까 그런 건데요. 뭐 한 1%대에서 마이너스 한 8%대, 7%대까지는 지수가 빠지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셔도 괜찮아요. 보통 지금은 한 2%에서 5% 정도 이렇게 밀리고 있을 텐데 이렇게 10% 이하로 빠지고 있는 기업들은요. 좋은 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10% 이하로 빠진다 그 말은 뭔가 회사가 엉망진창이거나 상장 폐지 위험이 있거나 재무가 좋지 못하거나 평소에 잡주 취급을 당했던 그런 기업들이 급등했다가 바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내 종목이 그냥 한 2%대에서 4% 정도 때 이렇게 뭐 깊으면 5%대까지 이렇게 밀리고 있다면요. 너무나 지극히 정상적인 움직임이기 때문에 너무 놀랄 필요는 없는 시장이라는 점을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올라오고 있는 기업들 중앙에너비스와 뭐 큐로홀딩스 이렇게 올라와 있는데요. 먼저 중앙에너비스부터 보게 된다면 사실 이것도 석유 관련주, 뭐 주유소, LPG 충전소 이런 거라서 석유, 뭐 원유 이런 관련주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거 어디까지 올라갈지는 저도 예측하기가 힘들어요. 이거는 차트라든지 뭐 가격이론이라든지 여러가지 이론, 뭐 신호 이런 것들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지금 테마로 급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전쟁이 난다면 더 올라갈 거고요. 뭐 위협이 조금 남아있다면 주가 변동이 있을 것이고 위협이 싹 사라진다면은 바로 폭락해버리는 형태. 한가까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도박성이 짙은 자리가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주사위 게임을 좋아하신다면은 1에서 2까지는 더 간다. 3에서 4까지는 횡보한다. 5에서 6까지는 날아간다. 빠진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사위 돌리는 것이 훨씬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도박이거든요 여기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돈 가지고 도박하는 건 자유지만 웬만하면 도박을 장려하는 것은 안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는 매도하시거나 빨리 분할 매도를 통해서 수익을 챙기시고 신규 접근은 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대성에너지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께서 뭐 굳이 잡고 이렇게 이득을 보려고 노력할 필요까지는 없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고 GSD도 마찬가지가 될 거고요. 뭐 흥구석유, 한국석유도 다 마찬가지가 될 것 같으니까요. 오늘 전쟁 위협 때문에 급등 나오는 건 일시적인 테마가 될 수 있어가지고 저는 굳이 접근하지 말라라고 설명해드리고 싶네요. 자 그리고 이제 큐로홀딩스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 있는데 얘가 올라온 이유는 무엇일까? 일단 지금 당장의 큐로홀딩스가 상한가에 들어간 이유를 찾기가 조금 힘든 거 같아요. 그래서 이게 올라오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특별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개별 호재가 있거나 하지 않을까라고 봐야 되는데 사실 뭐 개별 호재가 있을 것 같지도 않고 적자가 굉장히 심한 기업들이기 때문에 메리트가 높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오히려 조금 물려계시는 분들이 탈출하는 요소로 보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 오늘 사실 에너지 관련주 말고는 딱히 볼만한 게 없다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죠. 그 외에 대형주들은 대부분 2% 3%대 이렇게 밀리고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을 텐데요. 역시나 신규 매수 추가 매수 타이밍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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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고 화장품 관련주는 역시나 밀리고 있잖아요. 앞으로 조금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리오프닝 관련주들을 조금 매수를 하고 싶다 하셨던 분들은요. 오히려 이번 하락을 이용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보다는 사실 지수를 보고 계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지수가 본다면 역시 2600포인트 이 자리가 지지가 되는가 안 되는가가 굉장히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될 것 같으니까요. 지지가 안 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생겼다. 지지가 된다면 반등시 매도 전략을 짜는 것이 맞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전쟁 위협이 지나간다 하더라도 금리 인상 이슈가 바로 다가올 거기 때문에요. 지수가 위로 올라가긴 버거운 자리예요. 그래서 우상향이 아니라 우하향 계단식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져 있기 때문에 조금 섣불리 매수하는 것을 조심하시고 그리고 내가 물려있는 종목을 손절해야 된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지수가 더 떨어질 거면 손절하는 게 맞지 않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조금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현금화할 거면 미리 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저 현금화해라 할 때도 여러분들께 강조했던 게 뭐죠? 현금화를 시간이 지나고 하기에는 손실폭이 너무 커서 아마 힘들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손실확정을 지어버리게 되면 사실 그거 괴롭습니다. 어차피 주가는 떨어지면 다시 올라가요. 근데 미리 현금화를 해놓고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 사가지고 올라갈 때 수익을 보는 건 좋은 전략이 되는데 떨어지는 도중에 손절해가지고 내 원금이 줄어든 상태에서 다시 들어간다. 그리고 다시 들어가는 타이밍도 여러분들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기회랑 기회를 다 날려버리고 돈은 줄어들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죠. 차라리 내 종목을 가지고 있는다면 오히려 떨어졌다가 올라올 때 손실이 줄어든 상황 또는 운이 좋다면 본전. 만약에 여러분들이 추가 매수까지 잘했다면 약수익이나 수익권으로 나올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은 새로운 종목을 사려고 기웃거리거나 떨어지면 사야지 라고 다시 보는 것보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떨어졌을 때 사야지 라고 해놓고 잘한 적이 몇 번이나 있습니까? 이 영상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떨어졌을 때 사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에서 그 잘하는 분들이 몇 분이나 계시는데요. 은복매매 그렇게 잘하세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라는 겁니다. 안 되는 걸 자꾸 하려고 하니까 제가 말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손절했다가 다시 사는 전략이 여러분들에게는 독이 될 수 있다. 그러니 들고 갔다가 올라올 때 매도하는 것을 전략으로 짜는 것이 옳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들을 굳이 팔 필요 없다 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반등이 여기서 나와준다면 현금화 못하셨던 분들이 손절을 그때서 해야 지금은 하지 말고 반등 나왔을 때 해라 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 명심하셔가지고 전략을 잘 짜신다면 어려운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잘 대응해 보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마쳐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역발상 부자의 문현재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